오늘 드디어 저기 너무 예쁘다 아무리 포장 넘겨봐 너무 예쁘다 다이하나 너무 예쁘다 여기야 여기 다가 내가 틀렸어 유튜브 자영아 고맙습니다. 네 저 인사드릴게요 둘 셋!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네이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음악중심 막 맞추고 왔는데요 저희가 어제 또 완전 새롭게 뮤직뱅크 출국길을 새롭게 꼽아봤는데 날씨가 추워서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괜찮다고 말씀을 먼저 안 괜찮다고요 저 감기 걸렸죠 저희는 근데 그냥 즐겁게 잘했고요 과정 더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목 들리고 싶어서 팬들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일단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떠내봤어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그럼 팬사일을 시작해볼까요? 네! 네! 우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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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론이 언제나 입고 오요 막춘이 넘겨 우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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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들 밥은 먹었어요? 아니요! 우비고! 여기다 많이 추웠죠? 날씨가 많이 추웠어요 다들 페리 입고 온거 맞아요? 네! 잘했어요! 어떻게 입었는데? 우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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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까지 나와주세요! 유앤아! 나와라 나와라 혜빈 눈상 예뻐요 잘렸어 저 간지럽게 제스처 바뀐 거 보셨어요? 잘렸어요 뭘로 바꿀게요? 모르신 거 같은데 여러분 오셨다가 만약에 못 들어오시면 뭐 하게 되세요? 기다리고 있지? 신목 신목 맛있는 거 드세요 아 진짜요? 아 부럽다 다이어트 2인차에요 다이어트 2인차에요 와아 다이어트 2인차에요 다이어트 2인차에요 같이해요 다이어트 2인차에요 다이어트 2인차에요 다이어트 2인차에요 다이어트 2인차에요 아론이 오늘도 있어요 언제나 있어요 이번엔 진짜 싫어 비닐이야 오늘 가라 인정언니 다음일 다 여덟살이야 하하하하 여덟살 귀여워 진상 뭐냐면 은힛 에너스 12인차 9번까지 나와주세요 안기로 왔어요 5번까지 나와줄게요 뭐가 진짜 많았잖아 나 뭘 맨날 배송돼 ê 갑자기 벨 소리 나서 깜짝 놀랐어 치킨 안주 치킨안주 15번까지 나와주세요 아 제가 녹음을 할 때 눈빛의 발음을 눈빛최라고 하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걸 연습실에서 하다가 점점 변질돼서 눈빛샤다에겄어 맨날 이랬어요 바비키도 있어 바비키도 있어 바비키도 밴딩 성댕거사로 변질됐어요 눈빛샤다에겄어 근데 약간 우리 둘만 재밌어 보여?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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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즐거워 드릴게요 나이스 귀여워넣어 물이 없는 고마워 너무 쉬워 책이나 부럽다 하루야 부럽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 여러분, 모니터 하셨어요? 네 안 했어요? 했어요 원래 언니 또 사인 까먹었어요 알겠어요, 비밀이에요 오늘도 무대 멈췄어요 감사합니다 아무야 군데나잇시다 하와이 하와이 고맙다 하와이 하와이 아 회원님 하와이 하와이 사진 다음번에 나올까? 잠깐 잠깐 뒤로 가만있어 지금까지 펜트 와서 많이 찍으면 상상적이었는데 요새 너무 생각나게 놀아가지고 완전 생각나게 놀아가지고 완전 생각나게 놀아가지고 완전 생각나게 놀아가지고 이거 어디서 펜트 타고 있어? 타라하나 타라 여러분 요새 저희 활동하면서 다른 가수분들이 많잖아요 어떤 노래가 꽂혔어요? 저희 노래가 꽂혔어요 저희 노래가 꽂혔어요 빛이 나는 솔로 어떤 노래가 두 번째로 좋아해요? 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도 못했다 화장실 청소할 때 어떤 걸로 청소해야 되는지 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빛이 나는 솔로 너무 좋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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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내가 하려고 했는데 다 알고 계셔 내가 succinct을 한 번 입을 한 펑에 이런 거 그거 못 입을 해 어떻게 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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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구야? 뭐야? 아, 저거는 그런거? 어, 저거는 그런거지? 아, 치즈는 개불없네? 치즈는 존나 부러운거? 아, 치즈는 존나 부러운거? 아, 치즈 존나 부러운거? 아, 치즈 존나 부러운데? 난 왜 내 털린을 저런... 원래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왜 사이잖아? 저거? 어? 아, 바꾸자구요? 사인받으세요 사인받으세요 1번분 천천히 가세요 네, 혼자만 그렇게 빨라요 1번분 제가 사인하다가 뒤로가도 놀라지 마세요 회사가 자꾸 뒤로 빠져요 안녕 안녕 1번님 천천히 가세요 1번분 왜 이렇게 하이패스로 가고있어 1번분 혼자 너무 빠른데 아, 뭐야 재밌게 봤어 너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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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제 여러 타이밍에 그냥 나가셔야 될 것 같아 나갈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가자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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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아 끝만 나갈 수 있어요 하영아 하영아 아 일본 너무 싫어 저희가 일본에서 다가올게요 빨리 와봤자 나가야 돼? 응 하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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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사람 해 neurons 하영아 해주세요 치즈 치즈 가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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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 근데 옆에서 뭐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요? 바보 태유빈 태유빈 한 거 아니고 예쁜이야. 봐도 봐도 보고 싶은 태유빈. 우리 얼굴 참된다. 우리 유빈이 왜 이렇게 예쁘지? 우리 유빈이? 우리 유빈이? 정리뽀! 완료 나 완전. 감사합니다. 나 어떡하지? 나 너무 똑똑해 보겠네?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언니 똑똑해! 너무 아니에요? 언니 나중에 팬싸인에서 사진 찍고 보고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후회를 할 거예요. 아니요 나 진짜 똑똑해. 그냥 시력 안 좋아서 안 느낀 사람. 진짜 시력 좋아요. 좋아요. 안 없어요. 시력 좋아요. 하루 왔다 하루. 이거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나 혹시? 저는 이거 보니까 금요일이 생각나는데 뮤직맥도 출근길. 그게 생각나는데? 잠자리 안경. 내일 입시 가요 오시는 분. 아이고 추 많이 받으신다. 바로 내일 올 때 옷 따뜻하게 입고 와야 돼요. 맞아요. 저는 항상 따뜻합니다. 다들 감기 걸리지 마세요. 수치기가 힘들어요. 아프지 마. 자, 받아요. 귀여워. 나 이제 감기 없다. 짐다. 스미러. 재현아. 상지 없다. 주이어나 모텔 아비아저 백 바이 물이 가루 보지앤나 유노. 오 래퍼. 랩유빈. 세복량이 꺾는 게 되게 더 커졌어요 꺾는 거 윤나오 이렇게 윤나오 이렇게 어 원조가 나타났다 수학쌤? 교사선.. 교수님 같아요 교수님 교수님 세복량이 교수 바이브 MER 그동안은 분실번호를 을 공개를 하는데요 이 거울 주인 누구세요? 이거 손님들 가져가라 했는데 이거 여기 체리랑 공돌이랑 해바라기 있는 거울이고요 햄버거 스티커 붙어있어요 누구거지? 누구거에요? 아 다 봤는데요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오 이거지 바로 예식공주 여러분 저희가 오늘 지금 무엇을 할 거냐면요 저희가 알레그루 카타밸리 때도 한 번 했었던 그 파트 바꿔서 춤을 춰볼 거예요 저기 이름표를 뽑아서 할 거예요 그럼 우리 그거를 따로 해야 돼 눈 감고 뽑으세요 오로라부터 가는 건가요? 네 알겠어요 오로라입니다 다 자기 것 보면 되게 웃기겠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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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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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뭐지? 나 못 나왔어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대박 다 자기 것 같아요 아니 이건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요 여러분 사실 저희가 준비한 건 맞설수였어요 머리를 오? 신의 손 신의 손 네 어쩔 수 없어요 복불복이잖아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세븐이 바뀌었어요 아 나 바뀐다 나 유치의 동선을 하나도 모르는데 오늘 나의 최파이브를 보여주겠어 우와 이쁜 모아님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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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썰 때 하는 거 같아 고기 먹을 때 언니 저 알아요 제 옆에 서면 돼요 제 옆에 서면 돼요 제 옆에 서면 돼요 더 들어 가야 돼요 모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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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여기다 가가 가가 키 커졌다 가가 왜 이렇게 키가 커졌어 어 태빈이야 아 우리 태빈이 아 우리 태빈이 아론님 이뻐요 아 우리 민정이 왜 이렇게 예쁘지 아론님 아론님 너무 이뻐요 하하하하 네 차 할게요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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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맞아? 빨리 가세요 나 하나요 가자 아 나 이거 한다 가자 난 그래 나 이거 나 이거 탑 틀어내 음악 음악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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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가 자 이제 젠데로 썸 자 이제 제데로 썸 어 어 벗고 바쁘고 응원아웅 interaction 우리 네이처가 원래 버전으로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파트 막도는 건 안 될 것 같아. 우산아 데리쳤어. 우산아 데리쳤어. 아 대영상. 마와드 안 써줘. 우산아. 우산아 랩천재. 나 이거 했어. 인채아 나 이거 했어. 랩천재. 고마워. 이제야 총을 쓸데가 없고. 세봉 언니한테 때려요. 세봉 언니가 지금 15대 때린 것 같아요. 석회스타스틱 풀기. 파트. 우. 네. 어어어 안정이 오네요. 네이처 서볼까요? 우우. 오. 아무렇게는. 일단 서 있어요. 여러분 저희 긴 시간 동안 한 개 남아줘서 우리 이것도 가져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 많이 추우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고 다음에 우리 또 봐요 좋아요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여기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인사 드릴까요? 저희는 지금까지 네이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게 조심히 가시고 따뜻하게 입어요 팬에 입고 다녀요 여러분 조심히 가세요 내 감기 받아라 야! 야! 안 돼 안 돼 감기 받아라 감기 받아라 하하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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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봐 누가 최고야 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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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 recall